종무성은 한국에서 국민기업 네이버를 일본이 침탈하려 한다는 프레임으로 바뀔지는 사실은 전혀 예측을 못했고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 더 빨리 일본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라인야구가 일본의 국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 됐다는 뜻이고 까딱 잘못하면 네이버는 동남아 사업의 시장은 잃을 수도 있어요. 지금 사실은 일본은 AI 혁명에서는 패권 국가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굉장히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빨리 이 바뀐 룰에 적응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을 하는 우리 기업들이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사실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만 해도 전 세계 시가총각 100대 기업 50대 기업 안에 일본 기업이 32개쯤 되고 이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100대 기업 반의 도요타 자동차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도요타 자동차 하면은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이죠. 도요타 자동차 하나의 시가총액, 영업이익, 매출액 일본에서 압도적인 일이고요. 고용만 해도 38만 명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요타 자동차가 우리로 치면 삼성전자 같은 기업인데 도요타 자동차와 도요타 자동차 계열사들의 품질인증 시험에서 부정행위 사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3, 4년 전부터 매년 발생했었습니다. 2021년에는 도요타의 렉서스, 그 다음 해인 2022년에는 신호자동차, 그리고 2023년 사건이 굉장히 유명한데 나이하츠공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나이하츠공업도 도요타의 계열사인데 여기는 경차 만드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배기가스, 연비 조작도 물론이고 에어백 시험도 조작하고요. 정말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데이터를 마사지하는 행위를 했었다. 그리고 1989년부터 34년 동안 해왔다는 게 밝혀지면서 일본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에 대해서 일본 경제를 가리키고 또 연구하고 있는 이창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 도요타의 계열사들에 관련된 문제였는데 올해 6월, 그러니까 2024년 6월에는 좀 다른 문제가 또 터졌어요. 이번에는 도요타를 비롯해서 혼다, 마스다 같은 완성체 업차들 5개 사이 38개 차종에서 정부의 인증시험에서 데이터 부정이 있었다라는 게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도요타가 제시한 계열사 인증시험에서 통과하기 위해서 데이터 부정이 있었는데 올해 6월에 발생한 부정은 정부의 인증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했다라는 게 밝혀진 거죠. 이 인증시험을 형식 지정이라고 그러는데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성의 인증시험을 통과해서 이 형식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형식 지정이 너무 형식적이라는 데 있어요. 일단 직원 수가 너무 좁아요. 그런데 검사해야 될 검사량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제조업체가 제출한 서류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토도 하지 않고 그냥 도장을 찍어주게 됩니다. 이런 관행이 이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완성차 업체들의 이런 부정 행위들이 만연해왔고 일본의 자동차 산업 전반의 신뢰에 붕괴가 되는 그런 문제로 지금 확대가 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품질 인증에 대한 어떤 부정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도요타 회장이 일본을 떠날 수도 있다. 정부의 약간 반하는 발언을 했던 걸로 있는데 그 의미가 도요타 자동차의 회장이 도요타 아키오 회장인데 지난 7월 18일에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일본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런 식이라면 내가 일본을 떠날 수도 있다. 본사를 옮길 수도 있다. 도요타가 일본을 떠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도요타가 이제 일본의 국민기업이잖아요. 도요타가 떠나면 일본 경제에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건 분명합니다. 그걸 잘 아는 아키오 회장이 왜 이런 협박성 발언을 했느냐. 사실 이 도요타 아키오 회장은 이번 부정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정부의 허술한 인증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 아키오 회장도 비슷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요. 일단 이번에 이게 도요타가 6개 분야에서 문제가 됐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동차 제조 과정에서 받아야 되는 인증 시험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중에 이제 6개인데 이 아키오 도요타 측에서는 사실 이 정도는 실수로 얘기해도 되는데 굳이 이거를 부정이라고 언론에 대서특비를 해서 불을 지펴서 이 도요타 때리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강자 죽이기다. 도요타 이지메다. 이런 불만이 있고요. 또 일본 정부 국토교통성의 인증 제도가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지고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도요타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도요타의 품질 인증은 국토교통성의 인증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이것들을 클리어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도요타가 전 세계 다른 국가에서 만족 충족시켜야 되는 인증 수준이 국토교통성보다 훨씬 엄격한 인증 허들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불만을 지금 도요타는 하고 있고요. 실제로 도요타가 일본을 떠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정부가 기업의 글로벌 경영에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불만을 아키오 회장이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도요타 자동차 사건에 관련해서 일본 정부의 관치주의가 아직도 기업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도요타 아키오 회장의 불만도 사실은 그거였던 거죠. 정부가 기업의 경영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도요타처럼 지금 글로벌 경영, 일본을 대표하는 일본 1위 기업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발목 잡기나 하고 있어서 되겠느냐 라는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을 한 건데 이것을 옛날에 일본 정부가 지나치게 관치를 해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다라고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본의 여론을 보면 지금 약간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어떤 목소리가 나오냐면 추정 버리지 마라. 정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런 목소리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여론 지형이 왜 이렇게 미묘하게 바뀌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예전의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와 지금의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에 약간의 차이가 생긴 게 아닌가 하는 거죠. 우리가 일본의 어떤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 또는 관치를 우리도 사실은 얼마 전에 경험을 했었습니다. 바로 이 라인야우 사태 때 경험을 했었죠. 잊어버렸을 분도 있기 때문에 잠깐 이제 좀 복귀를 하면 2023년 11월에 이 라인야우가 5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일본의 총무성이 2024년 3월 5일에 행정지도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행정지도인데 여기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라인야우는 네이버로부터 자본 지배를 받고 있는 관계를 재검토하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로부터 자본 지배를 받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재검토해라 즉 자본 지배를 받지 않게 해라 그 얘기는 꼭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해서 관계를 분리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난리가 났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라인야우가 2024년 4월 1일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뒤에 제1차 행정지도에 대한 대응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네이버와 라인야우의 네트워크하고 업무를 분리하는데 한 2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2026년이 되면 완전히 분리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니까 이 총무성이 엄청나게 화를 낸 겁니다. 아니 2년이나 걸리면 안 된다 빨리 하라고. 그래서 보름 있다가 4월 16일 2차 행정지도를 합니다. 거기에는 다른 내용은 없고 중요한 게 가속화하라 이렇게 써있습니다. 빨리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2024년 7월 1일에 라인야우가 2차 행정지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거기에 보면 지분관계는 당분간 손댈 수가 없고 다만 네이버와 라인야우의 네트워크 분리나 업무 분리는 되도록 빨리 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의 사태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듯 싶은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있는데 한 가지는 왜 총무성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두 번이나 행정지도라는 걸 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총무성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행정지도 안에 지분 매각 운운하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을까입니다. 왜냐하면 이 행정지도라는 것은 뭐 알려져 있다시피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라인야우처럼 통신업자들은 정부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행정지도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행정지도 안에 기업의 고유 영역인 지분 조정을 이야기한다든지 이건 굉장히 드문 경우거든요. 정답은 이번 이 라인야우 사태가 경제안전보장 이슈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본은 2022년 5월에 경제안전보장 추진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이 경제안전보장 추진법에 의거해서 2023년 11월에 라인야우하고 소프트뱅크를 특정 사회기반 사업자로 지정합니다. 이 특정 사회기반 사업자는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의 중요한 14개 인프라 업자들 그러니까 철도, 도로, 통신, 방송 업자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됐거든요. 특정 사회기반 사업자로 지정이 됐어요. 이렇게 지정이 되면요. 앞으로 새로운 설비를 들여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업체한테 업무를 위탁한다든지 할 때 정부의 사전 승인을 다 계획서를 제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라인야우는 이제 일본의 경제안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 된 거예요.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항이 발생하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라인야우의 지군 조정을 포함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라인야우의 어떤 경영에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2023년 11월에 50만 건에 달하는 정보 유출에서 이 문제가 시작했다고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거보다 더 빨리 2021년 3월에 중국인 직원들에 의해서 라인의 자회사였던 중국 회사가 있는데 그 중국 회사에서 일본 유저들의 데이터를 들여다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일본에 굉장히 큰 뉴스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국가정보법이 있어서 중국 영톤에 있는 모든 기업들의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데 만약에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이제 일본 유저들의 정보들을 전부 들여다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공포심이 그때 굉장히 확대되면서 이 라인야우의 정보 유출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일본에서 큰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총무성은 라인야우에 대해서 그때도 경고를 했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행정지도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한국에서 국민기업 네이버를 일본이 침탈하려 한다라는 프레임으로 바뀔지는 전혀 예측을 못했고 일본의 총무성도 굉장히 당황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서 네이버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나 의미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7월 1일 날에 낸 보고서에 보면 지분 조정에 관해서는 전혀 더 이상 언급이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라인야우와 네이버의 분리는 앞으로 이제 계속 더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네이버의 향후 사업인데요. 결국에는 대량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본의 유저들이 뭐 1억 명에 가까운 유저가 있고 또 동남아에도 그만큼의 유저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동남아 사업을 라인야우의 이 자회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야우를 분리하는 것은 까딱 잘못하면 이제 동남아 사업을 시장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점에 있어서 네이버는 굉장히 고민이 깊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관치라고 했는데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를 보면 옛날에는 일본의 대장성이나 통산성이 일본의 고도 성장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었습니다만 1980년대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 시대가 되고 자유무역 시대에 기업이 글로벌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관이 너무나 강한 그립감을 가지고 간섭이나 개입은 굉장히 기업의 어떤 경영활동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작은 정부가 추구됐었거든요. 이게 한 30여 년 지나고 나서 약간 평가가 또 바뀌고 있습니다. 경제안전보장이 중요해지고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등장하고요. 큰 정부의 시대가 도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는 단순히 기업을 서포트하는 역할이 아니라 동맹국들과 우호국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안에서 자국 기업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잘해 나갈 수 있을지 확장해 나갈 수 있을지를 굉장히 직접적으로 서포트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조금도 지급해야 되고 세제 혜택도 줘야 되는 관치가 관이 다스린다라기보다 기업의 활동을 서포트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도요타 아키오 회장이 왜 이렇게 정부가 도요타에 발목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 예전 같으면은 맞다 맞다 왜 이렇게 정부가 도요타에 발목을 잡고 괴롭히냐라고 했을 텐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도 도요타에 있어서도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라인야오 같은 경우에도 일본 입장에서는 경제안보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례적으로 개입을 했었던 거죠. 반면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경영은 기업의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항상 네이버가 원하는 게 뭔지 네이버에게 있어서 최상의 선택이 뭔지를 고려해서 측면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입장은 2016년에 트럼프가 등장하기 이전이라면 굉장히 적절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미중 갈등이 첨예화되고 세상이 이제 디커플링 되면서 동맹국들, 우호국들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본이 IT 혁명에는 뒤처졌기 때문에 AI 혁명에서는 패권 국가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굉장히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규제도 철폐하고 보조금도 굉장히 파격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죠. 소프트뱅크가 원래는 네이버가 개발하고 있는 AI에 투자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소프트뱅크는 독자적으로 AI를 개발하기로 열심히 했습니다. 이 독자적으로 AI를 개발하기로 결심하자마자 일본 정부가 421억 엔을 지원하기로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AI를 개발하는 게 일본의 경제 안전 고장의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사례로 좀 바꿔 생각해보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나 네이버에게 정부가 현금 지원하겠다 보조금 지원하겠다고 하면 여론이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민간기업에게 세금을 투입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일본은 지금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는데요.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릴 수도 있고 그때는 틀렸지만 지금은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룰 세팅이 바뀌고 세상의 룰이 다른 룰에 적용되기 시작한 거죠. 우리 정부와 기업이 빨리 이 바뀐 룰에 적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 글로벌 경쟁을 하는 우리 기업들이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 더 나아가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교양일을 부탁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이어트도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대신에 키토식을 해보세요. 스브스 프리미엄 지금 다운로드하세요. 스페estruct이요 성공 성공 ствие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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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